어제 강남경찰서 안으로 좀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김호중 씨는 여러 혐의가 있지만 어제 경찰은 술을 얼마나 마셨는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물어보는 걸 알려줬습니다. 조남감 변호사의 목소리 길게 들어보겠습니다. 김호중 씨께서 그 추후에 뒤늦게 범행을 인정을 좀 하셨는데 구속을 염두에 두고 김호중 씨 입장을 대신 전달해 주신 것인지요? 양심에 기초해서 더 이상 거짓으로 국민들을 화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마음이었고 김호중 씨도 충분히 크게 공감하고 동의를 했던 것입니다. 기존에는 공개적으로 출석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히셨던 것 같은데. 규정상 비공개가 원칙입니다. 김호중 씨가 본인의 아직 사정이 여어있지 않은가 봅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 5시에서 6시 정도에 이미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늦어지신 이유는 혹시? 오늘은 거기까지 좀 해주시죠. 죄송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김호중 씨께서 국민들께 남기시는 말씀은 혹시 어떤 게 있었는지요? 오늘 나가시면서 김호중 씨가 죄진 사람이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 말에 모두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호중 씨는 대략 17초 정도 얘기했고 조남관 변호사가 김호중 씨 대신 길게 얘기했습니다. 앞서 속보로 만나보셨던 것처럼 오늘 김호중 씨 소속사는 경찰이 여러 입장에 대해서 보완 유지를 당부했다고 했지만 조금 전에 여러 언론을 통해서 김호중 씨 측이 사고 경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힌 게 있습니다. 술잔에 입만 됐지 술을 마시지 않았다는 예전 것까지는 거슬러 올라가지 않겠습니다. 저 구장 차장님. 김호중 씨 측 얘기는 만취 상태가 아니었다는 얘기를 하면서 소주 10잔 가량 정도 마셨다. 애초 첫 번째 식당에서 튼니 소주와 맥주를 섞은 소포 한두 잔 정도 마셨고 유흥주점에서 석 잔에서 넉 잔 정도 마셨다. 틈틈이 녹차 마시면서 콘서트 있으니까 성대 보호하려 자제했다는데 10잔, 10잔에 무슨 의미가 있다고 보세요? 음주로 인한 사고가 아니다라고 자기를 변호하기 위해서 저렇게 해명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허점이 좀 많아 보입니다. 첫째 1차 식당에서 본인은 소폭을 한두 잔 마셨다고 했습니다만 당시 그 음식점의 종업원 진술에 의하면 소주가 5병, 맥주가 3병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소주 1병이면 소주잔 8잔이 나옵니다. 이걸 맥주와 섞으면 16잔까지 늘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5명이 나눠 먹었는데 김호중 씨가 한두 잔 먹었으면 나머지 사람들은 수십 잔씩 먹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 아닙니까? 자신의 어떤 음주 사고 혐의를 축소하기 위해서 술을 적게 마셨다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국과수의 어떤 조사를 통해서 음주를 어느 정도 했는지 밝혀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두 번째는 본인이 사고를 낸 원인에 대해서 스마트폰과 블루투스를 페어링하다가 실수로 사고를 했다고 해명을 했습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왜 사고가 났는지가 아니고 음주를 한 상태에서 왜 운전을 했는가. 그리고 사고가 난 상태에서 왜 조치하지 않고 도주를 했는가. 도주한 이후에 자신이 자진해서 조사를 받지 않고 대리인을 왜 내세워서 사고를 은폐하려고 했는가. 지금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는 의혹에 대해서 솔직하게 사실관계를 밝힐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 영상이잖아요. 지난 5월 9일 압구정동 그러니까 흰색 SUV차가 저렇게 갑자기 중앙상을 침범해서 택시를 들이받은 게. 본인의 주장은 휴대전화와 블루투스 연결을 조작하다가 순간 실수로 저 사고가 난 거다. 저 장면. 기본적 주장은 아 그러니까 차량의 조작 블루투스 핸드폰과 연결하기 위해서 하다가 저 사고가 났다라는 거고. 음주 영향으로 사고를 낸 것 아니야라고 하면서 술 마셔서 저런 중앙상 침범한 거 아니라고 하면서 10잔 정도 마셨다. 허지원 변호사님. 일단 믿어야죠. 모르겠어요. 신뢰도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어느 정도 믿어야 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그런데 10잔이라는 단어. 특히 양주를 마시지 않았다는 표현. 목을 보호해야 하라고. 자제했다는 표현. 이런 표현들을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될 법한 얘기까지 한다는 이유를 어떻게 판단하세요? 지금 김우중 씨가 자신이 마신 술의 종류와 양에 대해서 굉장히 협조적으로 진술했다라고 스스로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변호 전략적인 관점에서 보면요. 저거는 본인의 음주 여부가 적용되는 혐의에 대해서 하나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일단 음주운전제 같은 경우에는 혈중알코올농도가 운전 시점에 0.03% 이상이 나오는 것이 입증이 돼야지만 처벌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증거가 불충분할 가능성이 높다는 어떤 예상은 계속해서 나왔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수주 10잔 이내라는 이 양이 김우중 씨의 어떤 체격이라든가 알코올 분해 능력, 그다음에 여러 가지 상황들, 마시는 속도, 그리고 중간에 차와 음료를 섞어서 마셨다. 이런 진술들은 결국에는 운전 시점에 0.03% 이상에 달할 만큼 취해있지 않았다라는 어떤 취지의 얘기로 볼 수가 있고요. 나아가서 지금 이 휴대전화 블루투스를 조작하다가 사고가 났다고 하는 거는 위험운전 치상죄의 적용을 염두에 둔 발언입니다. 위험운전 치상죄가 적용이 돼서 처벌로 이어지려면 결국에는 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는 점이 입증이 돼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술에 취해서 운전을 잘못해서 사고를 낸 것이 아니고 블루투스를 조작하면서 전방주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고가 났다는 주장을 하는 것은 결국에는 운전을 할 때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가 아니었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위험운전 치상이라는 형량이 비교적 높은 범죄에 대해서는 빠져나가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결국에 지금 김우중 씨가 인정하고 있는 거는 명백하게 어떤 블랙박스 화면으로 인정이 되는 사고 미조치와 도주치상죄 그리고 허위 자수화했을 때 옷을 바꿔 입은 그 부분에 대한 범인 도피 교사도 아닌 범인 도피 방조 이 혐의까지만 인정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부인해서 형량을 낮추겠다는 그런 시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글쎄 중간에 사실 대리기사도 몇 번 불렀었고 옷도 갈아입었는데 여러 혐의가 있지만 특히 음주가 핵심이기 때문에 글쎄요. 주변 사람들이 또 몇 잔 마셨다고 증언을 한 모양인데 목을 보호하려고 자제했다. 소주 10잔 정도 안 마셨다. 나 그렇게 술만이 취하지 않았다는 얘기. 또 하나 있습니다. 김우중 씨의 혐의 가운데 또 핵심 중에 핵심이 증거인멸 혐의인데요. 사실 사고 이후에 경기도 구리에 호텔로 갈 때 탔던 차, 사고 냈던 차 여러 가지 모두에서 블랙박스 저장장치 그러니까 메모리 카드가 다 없다. 이것 때문에 지금 경찰이 상당히 곤혹스러워하면서도 화가 많이라는 것 같은데 김은배 팀장님. 그런데 일부 보도에 따르면 메모리 카드 누군가가 김우중 씨 소수사 측 누군가가 씹어서 삼켰다는 표현도 있고 이런 적도 보신 적 있어요? 그런 경우는 없는데 지금 사실 내용을 보게 되면 운주했을 때 사고 전에 탄 차가 있고 사고 시에 탄 차가 있고 또 그리고 본인이 도피했을 때 탄 차가 있는데 차 안에는 블랙박스가 있습니다. 그 안에 메모리 칩이 있는 건데 자동 저장이 됐겠죠. 그런데 3개의 메모리 칩이 경찰이 압수수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도 건지지 못했어요. 그런데 본부장이 하는 말이 뭐냐 하면 그중에 한 개는 자신이 입으로 삼켜서 넘겼다고 한다면 만약에 경찰에서 수사해 주겠다고 한다면 신체 압수수석을 받아가지고 X-ray를 찍은 다음에 안에 있는 거를 빼낼 수는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법적으로는 가능하다. 그러니까 만약에 본인이 목으로 들어갔다면. 영장을 닫아서 배출하는 걸 기다렸다 뺄 수는 있는데 저만 이 신빙성이 좀 사라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소속사 전체가 기획해가지고 거짓말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빙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만약에 경찰에 의지가 있다고 한다면 삼킨 거 될 때는 찾을 수가 있다. 하지만 삼켰는지 안 찾는 건지는 알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좀 더 시간이 걸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김배 팀장님 말씀은 이런 거네요. 지금 저 삼켰다는 자막 다시 한 번 부탁드릴게요. 증거인멸, 핵심 증거를 인멸하려고 김호주 씨 소수사 측의 누군가가 이걸 씹고 혹은 삼켰다 입으로. 저 자체가 충격적이어서 우리가 고지곳들을 밀어서 그렇지. 저 말이, 김배 팀장님 말씀은 경찰이 저거 신체 수색까지 할지는 모르겠지만 저 말의 신빙성도 좀 봐야 된다. 조직적으로 음멸했다면 야, 그럼 네가 삼켰다고 해. 이렇게 주변에서 말았을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럴 가능성이 소속사 대표가 사실은 지금 기획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 사람들의 문제는 뭐냐 하면 다 필요 없어요. 문제는 김호중 가수를 보호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처벌을 받는다 하더라도 김호중만큼은 보호하겠다. 이러기 때문에 알다시피 지금 검찰 고위직을 지닌 변호사도 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보면 자기들이 거짓말도 하면서 처벌을 받겠다는 얘기고 김호중 가수는 보호하겠다. 이런 생각이 확실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른바 김호중 구하기가 전방위적으로 사고 이후부터 조직적으로 횡행이 됐기 때문에 저 말도 고지곳대로 듣기에는. 되게 어려운 것이죠. 어려운 것이다. 납득이 좀 되네요. 물론 뭐 알아봐야 되겠지만 경찰이. 김 팀장님께 질문 하나만 더 드리고 넘어갈게요. 지금 오늘 조금 전에 경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이제 구속 여부가 결정이 될 텐데 도주치상, 위험운전치상, 사고, 미조치, 범인높이 방조. 1, 3, 4는 대략 여러분들도 단어만 봐도 대략 감이 잡히실 텐데 위험운전치상이라는 건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이 안 돼도 이상운전 징후들 입증 시 적응해서 최대 15년까지 나올 수 있는 음주운전 혐의 이 부분인데 김 팀장님 쭉 사건 보셨을 때 조심스럽지만 구속영장 발부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저 상태에서 실제적으로 피해자하고 합의를 안 하거나 특별한 변호사 사지 않으면 일반적으로 구속이 돼야 원칙인 건데 지금 일반적으로 볼 때 도주 우려도 있고 증거인별한 증황이 나오지만 그래도 음주 측정이 가장 중요한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0.03%가 아직 안 나왔어요. 우리가 물론 위드마크제 위드마크를 적용해서 하겠지만 음주를 지금 소주 10잔이라고 하면 한 병 반 정도로 알고 있는데 시간이 길고 또 체중에 따라 틀리기 때문에 시제적으로 음주를 낮추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상당히 곤란해할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 제가 보기에 죄송한 말이지만 51%는 불구속 가능성이 있고 49%는 구속 확률이 있는 걸로 보입니다. 물론 뭐 김 팀장님께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렇지만 구속이 안 될 가능성도 좀 있고 이제 반반 정도로 보시네요. 대략적으로. 그냥 음주운전에 대해서 다툼 여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법원에서는 확실한 증거가 아니기 때문에 다툼 여지가 있으면 구속영장을 발부 안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죠. 알겠습니다. 그건 지켜봐야 되겠는데. 이제 본인은 모든 활동을 중단하겠다고 했는데 그것보다 좀 더 중요한 얘기는 이제 김호중 씨는 구속 위기에 몰렸다는 사실입니다. 속보까지 반영해서 어제 있었던 경찰 조사에 김호중 씨가 진술한 경위와 입장까지 속보로 만나봤는데요.